1.놀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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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놀라인 2.놀라인 3.놀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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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왜 이래 쏴... 아우씨... 5.놀라인 3.놀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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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놀라인 나 컵밥 4.놀라인 1.놀라인 5.놀라인 5.놀라인 6.놀라인 아 드실줄 아시네요 역시 아 나 차고 지금 느렸는데 느리다 오토바이 없을거야 저기 차 없나보다 어? 오토바이 소리야 다이어트 포기하고 나 다이어트를 시작한적이 없는데 아 안되겠다 콧노물 먹으면서 해야지 음 아 나 콧노물 겁나오리많이 먹어 진짜 맛있네 콧노물 vs 비틀즈 아 먹을거가지고 왜그러냐 둘다 맛있는데 둘다 먹어 둘다 나 지금 두개씩 넣고있어 차 먹고있다 지금 한개는 좀 오버하고 두개씩 넣고있어 지금 콧노물 한공지 클리어했는데 직접 먹을까요 말까요 콧노물 아 뭐해 콧노물 작은건 한번에 다섯봉지 큰건 세봉지 기본아니야 콧노물은 엄청 가볍다고 먹은 티가 안나 아 이거 진짜 운마쵸 잠시만 콧노물 때문에 집중이 안되네 뭐야 콧노물 없어 뭐야 나 얼마 안먹었는데 와 교회가서 노트북 먹었으니깐 익어준다 그리고 7탄 메타가자 아 위에 7탄 있었거든요 아 어쩌게 7탄이 쓰고싶더라 돼지같은 놈은 돼지같은 놈이야 돼지 놈 아니야 나 이미 트위치 공식돼지인거 같은데 나한테 림보님이 아니라 돼장님이라고 부르던데 다들 좌파 열려먹어도 꿀맞이 형 두개씩 먹는다고 하고선 세개씩 먹은거 아니야 딱 걸렸네 아니야 진짜 두개씩 먹었어 진짜 나 진짜 두개씩 먹었어 400킬 얼마 안남았네 뭐라 설마 레드존 때문에 보냈어 나 아니 레드존이 아니더라도 지금 통굴이 될거 같은데 아니 나 진짜 통굴이 되는거 아니야 이거 불안불안 헌디 아니거지 뭐야 저것도 쫓아 이거 쏴 뭐야 눈까봐 눈까봐 뜨지마 진짜 내일 아침에 출발하니깐 내일은 부산에서 방송보네 와우 8배기 유튜브에선 잘하던데 생방에서 울음표 아니 뭐라고? 저 요즘 물올라있거든요 요즘 굴림보 조금 약간 이런 말 해도 될정도로 유튜브보다 더 잘하거든요 요즘에 아니야? 나 요즘 잘하잖아 왜그래 나 요즘 근래에 좀 물올랐잖아 유대 일단 살았다 차있다 이러고 너 여기 차 없으면 진짜 통굴이라고 생각했거든 아니 살이 오른다니 나 요즘 잘했잖아 어? 왜그래 다들 물오른건 모르겠고 살은 온라있지 뭐라 난 이만 짐쌀어 가 sollen 내일산에서 나와 바로 수류탄 들여야죠 3 2 1 나온다음에 때릴거 같으니까 나와서 오 새우 요망대가 돼지고기 가장 많이 나올때이긴 해요 오케이? 요즘 물 올랐거든요? 와우 맨 와우 물도 오르고 살도 오르고 그래서 운동은 니가에요 니가에요 약간 유행원에 간다 아 반피라서 이거 한판 참가진 않겠지? 이번판 치킨 먹을거라 믿는다 니가 먹어요 수요일 조식도 니가 먹어요 수요일날 보자 파이팅기 10만원 돈 코너와 감사합니다 파이팅기 10만원 돈 코너와 보급처고 먹으라 1번 그냥가라 2번 저기 쌍으로 깠다 절로가자 저기 쌍으로 깠다 아 그런거 왜 나 7단 매태 해야되는데 어 바다 바다인거 같은데 아 여러분 진짜 저거는 못먹을거 같은데요 오토바이 있어요 언더위에도 저거 못먹어 저거는 내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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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낌 이런 고인물 자식 이거 내가 더 나을거 같애? 아 쪼리야 저거 죽어요 여러분 진짜로 언더위에 한명이 두명있지 몰라 저기 오토바이고 UAZ도 있었던거야 머리 맞았다 차 넣어놓은거야? 뭐 죽을거였다 아 이 똥크스 진짜 아아 와 왜이리 잘쌓아 아니 잠시 내다보는데 갈려그냥 내가 쳐다본다 맞았다 죽었어 연막가졌네 저기 밑에 있어요 여기 뭐야 아 띈다 사람..사람..안에 아무도 안다니 아 아까 오토바이 타고 간 애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지금 저 겨우etah 자, 진짜 speakers 고마워 후후hoooo 버벼 vậy 좋아쌌! 와우 야 이빤 스컷스 겁나 잘 쐈는데? 펑크스라이너고 스컷스로 더 잡았는데 파이팅님 선입금 지켰습니다 그죠? 리플 한번 볼까요 이거? 아 잠시만요 아 유튜브는 잘하던데 생방 오니까 잘 못한다고 하던던 계신가요 지금? 생활좀 바뀌셨나요? 혹시? 내가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그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칼리님 어서오세요 또 많은 특구도원 감사합니다 아 연막이였구나 아 연막이였구나 대장 설마 그 말 아직도 담아놓고 있었던거야 아재기간이 방금인데 어 보고 계신가 해서 실망하시지 마시라고 하는 여기 잡고 예 고인물 딱 쬐고 있었죠? 안되다보죠 일부러 딱 봐도 고인물이거든요 타는순간 자리가 좋아서 차들이 많이 왔어 나한테 이때도 뒤에서 때릴까봐 일부러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때 좀 위험했어 하지만 샷발로 아 이제 제일 위험했어요 내다볼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 갈렸어 내가 피 1나마 썼어 와 진.. 잠시만요 진짜 재수없겠어 오늘 잠시만 우리 게임을 이닥으로 해 얘 네.. 51번 와.. 와.. 첫발.. 겁나 아프게 들어갔네 길리죠 와.. 진짜 재수없네 여기일거야 아마 56번 와.. 반응도 못하겠다 이거 자기장이 왔어요 여러분 이거 나올수 밖에 없었어 자기장이 와가지고 와.. 일단 이 사람이 아마 연막에 속을거야 나한테 일단 내 위치 정확히 알죠 송소리때면 처음에는 굴림보랑 1대1시점 봅시다 뒤로 한번 더 빠지죠 연막때면 애매지니까 애매하죠 좌측도 봐야되고 연막때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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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까거든요 제가 저쪽에 아 나 이제 돌면은 있을거라 생각했어 난 밑에 아무거나 무긴 칼 수류탄 들고 그렇게 쫄았어요 나 이거 나 맞는거 아닌가 해서 이거 처음에요 이거 아 estas 수류탄 맞았구나 와우imp 칼 다 됐어 다 됐어